네, 속도 맞춰요! 아! 오케이! 아, 이렇게? 우와! 자! 야, 오늘 피티 안 가도 되겠어? 우와! 자, 저보세요, 여러분들 저보세요! 자, 맞춘 속도 맞춘세요! 아! 오케이! 아, 이렇게 이렇게? 살짝 딱! 오, 다 모였네! 우리가 매번 뭐 일단 게임을 할 건데 거기서 1등을 하면 초기 퇴근합니다! 오, 진짜요? 초기 퇴근합니다! 오, 진짜요? 1등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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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할만해, 할만해! 오케이! 김정국 게임 자, 이제 첫 번째 게임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팔굽혀펴기 다 해봤잖아요 배 아래쪽에 달걀을 놓고 할 겁니다 달걀이 깨지면 탈락입니다 자, 준비됐나요? 네! 오! 자, 하나! 자, 하나! 자, 하나! 오, 둘이 잘한다 아이고 오, 오! 오, 오! 아이고 준호 형 거의 알을 품고 계시네 올라가요 올라가! 올라가시라고 올라가요 올라가! 올라가시라고 올라가시라고 올라가요. 올라가요. 올라가. 자 우리 이머리 선수. 고! 밀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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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밟아요. 네! 아! 아! 발로 밟아요. 상민 형이. 잠깐만! 이상민 씨. 나를 짓밟아서 너머틀 다행히 일하고. 아니 다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어 나는. 오 우리 형으로. 자 거의 다. 왔어요. 우리 형 어떻게 잘해? 승민. 내려가. 방학캡이야? 방학캡이. 내려가. 방학캡이야? 방학캡이. 오케이. 가 가 가 가. 어 못 올라와?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. 더 올라와 더 올라와. 계란 내리면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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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와? 너도 못 올라와. 더 올라와 더 올라와. thing Tinder. 김종민. 幫 impos. 방학캡이. 방학캡이 방학왔. 방 3장. 가. 축하해. 잠깐만 딘딘! 똑바로 해요!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! 형 제가 공기하면 가야 돼요! 내려가! 내려가! 왔다 왔다 신진이 형 고! 왔다 즐거워 왔다 고! 내려가! 자 고! 신진이 형 고! 임원희 님! 아 잘 내려가요! 아 더 내려가 더 내려가! 더 내려가 더 내려가! 오늘 못 올라올 것 같아 어머나 어저께 엉뚱한 곳에 있어